음악 불법적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복정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해달라. 고 최혜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 어제 박정은 대령이 최후 진수에서 한 얘기입니다. VIP 경로설이 가장 중요한 박정은 대령의 사건인데요. 윤석열과 직접적으로 싸우고 있는 우리 박정은 대령에게 응원을 보내면서 오늘 뉴스 커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대학과의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간단치 않습니다. 본물 터지듯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여지가 없을 때 종지부를 찍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전국의 대학과 교수들이 계속해서 연명,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이 아직도 많이 있죠. 지금 한 60여 개 대학이 참여했는데 거기에 있는 대학 교수들도 계속해서 연명, 연판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마 중도층들에게, 그리고 우리 꿈나무 대학생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그때보다도 더 많은 대학 교수들이, 지식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식인으로서의 부끄러움, 고백을 하고 의무감, 사회, 현실, 고민하고 약 3천 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오른쪽에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 주제 구호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기는 다르지만 일관됩니다. 한마디로 쪽팔린다,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이 나라 더 이상 망해가는 꼴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가천대, 그리고 한국외대, 숙명외대, 충남대, 경희대, 전주대, 성공외대, 중앙외대, 경북대, 대구대, 안동대 제가 더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어제는 동국대학에서, 그리고 연세대학에서 드디어 서울에 있는 대학 쪽으로 응도 붙었습니다. 이와여대, 한신대, 조선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장들입니다. 혐오의 정치로 연대의식은 사라지고 공동체는 무너졌다. 나는 폐허석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학문과 진리탐구의 전당에서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섰다. 제주 지역에 있는 교수들도 참여했습니다. 경희대학교 사이버대학.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경희대학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내일 집회가 있죠. 아마 5시부터인가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이 파란옷을 입지 말라고 각 지역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들이 앞장서고 함께할 수 있는 집회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었죠. 민주당 집회만으로는 중도층이라든가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나오기를 주저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좀 뒤로 빠지고 시민들의 공간, 사회자도 시민 쪽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이 하지 말고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연설은 확실하게 하이라이트로 종집을 찍어야겠죠. 어제도 저희가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대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각기 따로 하느냐. 정당 따로 하고, 노동단체 따로 하고, 농민단체 따로 하고, 시민사회단체 따로 하고 내일은 아마 같이 연합집회적 성격을 갖는 것 같습니다만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함께할 수 있게 장을 만들고 작은 차이를 극복해야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탄핵이다. 퇴진이다. 여러 가지 슬로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슬로건에 일치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우리는 민주당하고 함께하지 않겠다. 우리는 조국혁신당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거 천 없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실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치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진짜 힘들게 사는지를 절실하게 생각한다면 그런 작은 차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일 집회를 계기로 해서 모든 사회단체의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불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따로 집회하지 마시고 함께 한 장소에서 한 목소리로 슬로건 좀 다르면 어때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편하게 나와서 축제의 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만들고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 축불 행동 대표 또 진보현대 대표, 민주노총 대표 그리고 정당 대표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적 해계모니, 여기도 기득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2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런 해계모니를 버리고 국민 속으로 돌아가서 국민과 함께하는 연합 집회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고 그것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부도 빨리 만들기를 강곡하게 요청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보폭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다. 선고를, 징역을 1년을 때렸지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월수금은 최고위원회 가고 나머지 날은 재판법정에 나갑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녁 약속을 잡기도 어렵다. 중요한 사람들 만나서 같이 얘기하기도 어렵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간상으로 그렇다고죠. 물리적으로.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힘들지 않다. 하면서 외언을 확장하고 민주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실상 대선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죠. 향후 대선에.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를 방문했습니다. 박수쳐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박수칩시다. 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예를 들면 김동연 지사하고 김경수하고 독일에서 만났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친문이다 해서 따로 각기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잘 안 되게 되면 우리가 대껏 먹어야지. 이러한 정파적이고 개인 이해적이고 타산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품고 같이 하는 역할 이재명 대표가 잘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파와 정당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바로 국민이 민주당이다. 국민이 이재명이다.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경기도에 가서 경기도 고양이 이재명 대표의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지역화폐회를 다시 하고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도 가졌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요즘에 경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경청, 무역협회, 주식투자자도 만나서 간담회를 갖고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지난번 1심 선거에서 한동훈이가 생중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1년을 받을 것이다. 김재원이가 1년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했는데 이게 딱 들어 맞았죠. 그래서 일각에서 나온 얘기는 이 법원의 선거 형량이 혹시나 알려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사항이 있었습니다. 알려졌는지 안 알려졌는지는 저희가 짐작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이게 딱 악의가 맞았던 것이죠. 그런데 대전법원에서 자료가 유출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게 과연 첫 번일까요? 대전법원에서 전직 부장판사에게 관련자, 이 사람이 변호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스스럼 없이 법원의 직원이 유출했다는 게 언론 기사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상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 법원에 대한 환상적 기대는 접어야 된다. 법원도 이러한 아주 부도덕하고 부정한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지난번 1심 선거 때 사전에 어떻게 한동훈이가 생중계하자, 또 기타 등등들이 징역 1년형을 예측했을까요? 전원에 따르면 한동훈이가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용산에 들어갔을 때예요. 그래서 자료를 갖고서 윤석열한테 한번 따지려고 들어갔는데 깨깨한 거 나왔죠. 그때 아마 윤석열이 야 걱정하지 마. 우리의 프로그램이 있어. 이재명 대표는 바로 유죄를 받을 것이고 우리가 다 장치를 해놨어. 뭐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것이 정치권에서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 깨깽하고 바로 타겟을 이재명 대표에게 돌렸다고 그러죠. 그러나 이들은 윤석열 지지율이나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행보만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반등했다 이번에 그런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이들. 그 부메랑은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에게. 윤석열 퇴진국민투표 여러분 하셨습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21일 오후 3시에 31만 명이 퇴진국민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좀 적습니다. 여러분. 부산에서도 퇴진투표라는 대학에 경찰이 진입해서 못하게 했죠.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겁니다. 전교조에서도 학교에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또 교육부에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김건이나 좀 수사의뢰하지. 교육부. 김건이의 허위경력, 허위학력, 논문표절. 이거 수사의뢰 안 해요? 딴 데나 신경 쓰고 앉아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도 수사의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윤석열 퇴진국민투표 계속해서 박차를 가해서 우리가 사실상의 심판을 우리가 먼저 국민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선거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어디서 조사했냐면 데일리안에서 조사했어요. 차기 대권 호감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43.6%. 한동훈이는 게임도 안 돼요. 17.3%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2.6% 올랐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전통적 보수층에서도 31.7% 이재명입니다. 한동훈이 26%입니다. 윤석열,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이런 공작이 실패로 드러났다는 것이 명확히 여론조사 통계. 그것도 데일리라는 보수 언론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공작해봐야 구매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국민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3.5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이거는 미국의 정치학자 에리카 케노 웨스라는 사람이 사회각 법칙을 조사해서 알게 된 건데요.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인구의 3.5%만 모이면 정권이 바뀐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지난 2016년, 18년 때, 17년 때 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 1986년에 필리핀, 수백만의 국민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마르코스가 실각했습니다. 2003년, 조지아도 그랬죠. 무혈장미혁명이라 해서 꽃을 들고 의회를 들어갔죠. 그래서 예도아르트 세바르로 나제를 몰아냈습니다. 1980년에 에스토니아 노래혁명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미 우리는 박근혜를 쫓아낼 때 200만이 모여졌죠. 이게 우리 인구가 지금 3.5%면 180만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의 3.5% 우리나라로 하면 180만입니다. 저항운동에 참여하면 거대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난다. 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장면이 브라질 G20 회의에 가서 뭔 짓거리를 했는지 또 이게 영국의 스카이뉴스에 생중계됐었다는 장면입니다. 어제 뭐 각종 언론과 이런 데 났는데 갑자기 그 수행원이라는 사람이 뛰어듭니다. 저렇게 또 이제 윤석열이가 그냥 폼 잡고 들어가고 있는데 네, 갑자기 장면이 이제 나오죠. 이곳에는 다 이제 비표가 있어야 들어가겠죠. 저 사람이죠. 키 큰 사람, 안경 쓰자. 통역사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뛰어들어가요. 아, 저런 외교 결례가 있나요? 그러니까 브라질의 경호원들이 제지합니다. 그래도 그냥 막 뛰어들어가요. 네. 여러분들 참 이 장면들을 어제 보시면서 어떤 생각, 영국의 스카이뉴스에서 생중계됐다고 하면 전 세계에. 네, 화면 바꿔주세요. 하여튼 뭐, 아이고 쪽팔려 맞습니다. 저런 외교 프로토콜도 모르나요? 저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냐고 쳐다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에 나가면 뭐 사고 안치나 했더니 김건이가 같이 따라 나가지 않았고 불안했을 겁니다. 굉장히. 해외만 나가면 나라망신, 개망신. 이러니 국내 주식이 떨어지죠. 후레아 디스카운트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전쟁하는 러시아 주가는 상승하는데 대한민국 주가만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이런 일이 자꾸만 이게 엄청난 역할,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해외 투자자들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저런 나라 다 있냐, 도대체. 빈거리가 따라가지 않았고 불안해서 그랬나? 엉망입니다. 엉망. 시국선언이 아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선거 내리면 다 잦아들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학가의 시국선언은 갈수록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공해대, 중앙대, 전주대, 경북대, 대구대, 안동대 실제로 한 60여 곳의 교수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고 있죠. 작가들 1056명도 시국선언. 윤석열 인기 채울 자격 없다. 민주노총 농민단체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어제 총골기대회인데요. 이 자료사진이 있어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이건 기층 세력들이 골기한 겁니다. 특히 농민들이 상여가 있는데 상여를 자신들의 차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경찰들이 이걸 막아왔고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이제 트랙타 탈고 그때 박근혜 때도 그랬는데요. 트랙타 끌고서 서울로 막아왔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노가 쌀값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책은 완전히 마이너스죠. 부자 감세 그리고 재벌들을 한 정책과 대책은 진짜 뻔뻔하게 하면서 어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경찰이 건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경제 얘기 또 안 할 수 없는데요. 내년이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내년이 두렵다고 다 얘기하십니다. 내년에 한국 경제성장률을 IMF에서 2.0%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이 2%를 우려하는데요. 지금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위기,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죠. 트럼프는. 각자 알아서 살자. 트럼프 쇼크가 오게 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 1%라는 건 마이너스 성장률을 얘기합니다. 성장이 돼서 그것을 어떻게 나눠갔느냐, 분배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일단 파이가 좀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돈이 돌고 기업이 살고 경제가 윤활유가 들어가는 것인데 성장이 아예 안 돼. 올해도 지금 계속해서 한국은행에서는 2.2% 얘기하고 있지만 올해도 아마 잠재성장률 밑으로 내려갈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3분기 성장률이 부진장 저조하죠, 현재요. 내수는 엉망이고 세종에서는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세종에서는 하도 상가 공실이 많아서 공실 박람회? 공실 전시회를 열었다고 해요. 원달러 상승, 1,400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해외 직구도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원자재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 거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국내 물가 당연히 뛰겠죠? 국내 물가 뛰고 소비도 안 되고 이 악순환의 사이클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자영업자분들은 내년이 정말 두렵다. 이러다 아임업 오는 거 아니야? 한가리에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뭐하고 있습니까? 섭정 대리의 여왕 김건휘는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죠. 어떻게든지 빼먹을 것이냐. 어떻게든지 나는 특검의 108명이 동의하지 않게 할 것이냐. 어떻게든지 이재명 대표를 올감해서 자신들의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냐. 이 고민만 이들은 하고 있습니다. 나라권이 진짜. 제가 저희들이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독재정권 시대에도 국민들의 삶의 문제, 경제 문제 신경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정권은 도대체 이만큼도 신경도 안 쓰고요. 지지율이 20% 이하로 내려가도 그래. 국민들아 알아서 해.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라고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 의문점이 하나 있죠.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들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겠죠.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엉망인데 한동훈 댓글 사건.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김건희 괴목줄 댓글 사건이죠. 이게 한동훈 가족들의 아이디를 통해서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장해찬이라고 친륜의 완전히 똘마니 전체고인이 있죠. 장해찬가 연일 한동훈을 맹폭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오 이거 잘됐다. 한동훈 나한테 좀 덤비더니 너 잘 걸렸어. 야 이거 내사 시작해. 검찰에서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내사가 들어온 것을 알고 한동훈은 쫄아왔고 이제는 푸들견에서 김건희와 윤석열의 푸들견에서 애완견에서 이제는 차량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직 야당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물어뜯기에 나섰습니다. 국힘당원 게시판에 김건희는 괴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돼. 틀린 소리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또 이준석과 명태균, 윤석열, 김건희, 기타 등등들 굉장히 많죠. 김영선부터 해서 서로 간에 물고 물리는 싸움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했다고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싹 빠져서 의혹이었다고 그러고 이준석 아저씨. 명태균은 구속되긴 들어갔는데 불안한 겁니다. 분명히 나 빼주기로 했는데 윤아농이가 나 접촉했고 윤아농이하고 이거 다 딜친 건데 어떻게 할 건지 겁이 납니다. 창원지검에서는 정치자원법 수사뿐만이 아니라 공천 개입 수사도 진행하겠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방 안에서 명태균이 야, 내가 속았구나. 김건희가 나보다 한 수이구나. 김건희는 쓰고 버리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데 그걸 예상 못했니? 명태균아. 명태균은 불안해서. 자꾸 명태균발 폭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도 폭로하고. 아마 명태균이가 분명한 사실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육성 녹음 녹취로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핸드폰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얘기도 정치권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포렌식했다. 그러니까 포렌식한 것이 넘어갔다. 시한폭탄인데요. 너무나 국민 정서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민주당 측이나 민주당은 뭐 있는지 없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간에 굉장히 주저하고 있다고. 전번에 윤석열의 육성 녹음. 뭐라고 그랬죠? 그 당에서 말이야. 말을 안 듣네. 이게 터지면 엄청난 영향이 보이고 국민들의 반감과 분노가 나타날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이 물고 물리는 싸움. 이준석이가 또 뭘 폭로할지 모르죠. 포항시장, 창원시장 뭐 해서 김진태, 또 박완수 다 공천개입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물고 물리는 이들의 개싸움. 한번 봅시다. 올해 연말까지 가는지. 누구 하나가 완전히 자기 자신의 목줄을 내놓을지. 긴건히 개목줄이 될지. 이준석이의 목줄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영국에서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본토에 쐈다는, 발사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6발을 샀는데 러시아 측에 따르면 5발은 요격하고 1발은 러시아 땅에 떨어졌는데 큰 피해는 없다고 그러는데요. 미국 바이든도 장거리 미사일의 에이테컴스 이거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측에. 바이든은 퇴임도 두 달도 안 남았고 이미 새로운 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탄생하고 있고 그런데 왜 이랬을까요? 뭘 이렇게 쫓기는 건가요, 바이든은? 물론 여기에 윤석열이가 부하 내동하고 있습니다만 작전만 때리십시오. 우리 남북대리전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군수업자들, 군산 복합체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 적극 반영하고 있다. 뭐 신세징계 있나요, 바이든은 대통령? 문제가 있나요, 바이든 행정부에 있는 분들? 남은 총알, 남은 무기 다 쏴라. 그리고 전쟁 확전해라. 한 평의 땅이라도 더 가져가라. 미국 민주당, 우리 한국의 소위 진보, 리버럴이라는 사람, 미국 민주당에 대한 흥모가 있죠. 이 아니라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백일아이 들러나고 있습니다. 그 옛말입니다. 오히려 전쟁 조장당이 돼버렸습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한테 패배한 겁니다. 미국도 정당 정치가 쇠퇴하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 해리스의 대결. 아무 무색무치한, 그냥 부통령만 했던 해리스. 이제는 트럼프한테 일격을 당한 것입니다. 미국 민주당 흥모하는 국내의 소위 진보, 학자들. 현실을 좀 보십시오. 과거에도 미국 민주당 그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뭘 했습니까? 북한 문제 풀었습니까? 인내적 전략이라고 했나요? 그냥 놔뒀어요. DJ가 있었던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도 우리가 나서서 선샤인 팔로시를 얘기하고 설득하고 전쟁에 드는 비용과 평화에 드는 비용이 어떻게 다르냐. DJ가 설득해서 그나마 울브라이트 군무장관이 북한도 다녀오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양의 탈을 썼다고 할까요? 트럼프 당선자 측에서는 전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했다. 이런 대단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국 증시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시장 불투명성을 해결하면 증시가 4,500선이 넘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코스피가 2,500이죠. 한국 증시 수익률은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올해는 마이너스 12.8%입니다. 전 세계 평균이 17%. 전쟁 중에는 러시아보다 못하고 중국보다 못하고 그리고 뭡니까? 대만, 일본보다 훨씬 뒤집니다. 미국과의 증시 효과 보면 차이가 엄청나죠. 당연합니다. 한반도 안보리스크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불안 예측이 불가능한 정치 상황, 경제 상황 때문에 한국의 증시는 엉망이 돼가고 있고 세계에서 완전히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없애면 4,500선까지 회복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국민이 이재명이다. 대통령 되면 반드시 경제 좀 살려주세요. 어제 내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고 말이죠. 한겨레신문이 요즘 조금 달라졌었거든요. 성환영인가 그 양반이 윤석열을 비난하는 기사도 쓰고 칼람도 썼었는데 어제 기사를 보고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제목이 뭐냐? 민주당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아무도 입박으로 말을 꺼낼 수 없는 상황이다. 기자가 무슨 취재를 했는지 자기가 지어냈는지 코트도 달린 달던데 이재명 대표 구명할 전략이 마땅치 않다. 검찰 압박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비춰진다. 이거에 대한 근거로 박지원 의원하고 박수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법원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말아라.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 생각은 다르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민주당 관련자들하고 문자를 교환했습니다. 통화를 했더니 저들이 바라는 의도 아니에요? 딱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기사 봤는데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왜 한겨레는 이런 기사를 쓸까요? 도대체.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딴에는 아마 균형을 좀 마치자. 그동안에 윤석열 조지는 기사를 많이 썼으니까 이번에는 좀 민주당 이재명도 조지는 기사를 쓰자. 뭐 조질 게 없다. 별로. 그리고 만약에 진짜 한겨레 얘기대로 민주당 내에 상당수 의원들이 과거와 같이 안티 이재명으로 바뀐다 그러면 그들 나오겠죠. 라디오나 뭐 많잖아요. 공중파에. 나와서 떠들 겁니다. 언론에 불러내고. 지금 언론에서 얼마나 인터뷰 요청을 받고 있겠습니까? 약간 색깔이 이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 나가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거 쇼코가 실제로 지지율에도 반영됐어요.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하여튼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한겨레 기사 말미에 가장 기가 막힌 게 있는데 검찰 압박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비춰질 것이라는 당내 의견이 있다고 해요. 정신 못 차린 언론쟁이들아. 지금 검찰 압박을 안 하면 그럼 검찰이, 검찰 정권이, 검찰 공화국이 민주당 없애버리겠다고. 이재명 당의 대표를 없애버리겠다고. 당원이 절대적인 다수뿐은 당대표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는데 검찰 압박하지 말라고? 법원에서 그걸 한성진 부장판사가 쿵쿵짝짝 해갖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도대체 농구도 없고 관련 증거도 확실치 않는데 1년 징역형을 때렸는데 그걸 눈뜨고 그냥 보라고? 그럼 다음 재판에서 그게 바뀔 거라고? 초등학교 때 제대로 공부도 안 했어요? 국민과 함께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 전략을 짜고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저들의 본색과 본질을 분명히 봤는데 제대로 안 싸운다면 바보 아니에요? 그걸 민주당 관계자들이 고민하고 있고 힘을 모아 나가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당원들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당원들이 결집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당원들,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바뀌었잖아요. 당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데 국회의원들이 수렁수렁거린다? 못하죠. 다음 경선에서 떨어질 텐데 분명히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들이 노리는 수를 한겨레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편집국장, 기자들 정신 차리시죠. 언론이 무슨 객관적 균형? 지금이 객관적 균형이 중요합니까?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국민이 망해가고 있는데 언론의 역할은 분명한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는지? 이재명 선거 이후에 저들이 바라는 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차트나 그래프 좀 보여주십시오. 이거 리얼미터 거예요. 여론조사 꼭 아닙니다. 1심 선거 이후에 조사해서 민주당은 3.8%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47.5%입니다. 50% 육박합니다. 이런 여론조사 수치는 여당일 경우에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여당일 경우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당은 몇 퍼센트? 민주당과 차이가 15.9%라 됩니다. 민주당은 결집하고 있고 지지자들은 뭉치고 있고 그런데 당내에서 국회의원들이 딴소리 한다고요? 도망갈 생각한다고요? 언론들 스스로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냐? 딱딱 맛보는 겁니다. 어떻게 분열시킬 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민주당도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 폼 잡을 건가? 못하는 게 있고 문제가 있으면 비판하고 채찍질하고 팁을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럼 이치도 않은 사실을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고 말이죠. 한결에 정신 차리세요. 나도 한결에 주지셨어요. 옛날에. 조중동이 얼마나 잘 썼네. 그럴 거 아니에요. 윤석열 지지 하락 요인이 이재명 사법 처리 진행 못했다고 이들이 계속 떠돌아대었습니다. 누가요? 이철규라든가 이재명 대표 때문에 윤석열이 어렵다고 떠돌아대었는데 그래서 사법 처리 빨리 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친윤계 인사들이에요. 그래. 당신네들의 얘기대로 사법 처리 했잖아. 법원이 맞장구 쳐서 그런데 얼마 올랐니? 윤석열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1.4% 올랐습니다. 나만 해봐야 안 돼. 이쪽이 더 결집하고 중도충도 야, 이거 뭐야 도대체 이렇게 보고 있고 윤석열 정권이 한 악행이 너랑 많아서 혁혁이 쌓여 있고 그걸 바꿔야지 반성하고 성찰하고 사과하고 질문하는 부산일보 기자한테 무례하다 그러지 말고 언론에 그 정도 얘기도 안 들어주는 대통령이라고 뭐가 바뀌겠어요. 대체 지지율이 오를까요? 아니, 그건 뻔한 얘기 아닙니까? 법인카드 유용 의혹 문제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철회했고 증거도 있고 구체적 저항도 없고 이재명 대표가 지시했다는 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검찰도 마찬가지로 재수사했는데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검찰이 이번에 기소한 가장 중요한 워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 아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몰랐을 리가 없어서 70억을 자기 비서실 금고에 넣고서 그냥 돈복두 명절때마다 검사를 나눠줬어요? 아, 참나. 몰랐을 리가 없다. 골프를 안 쳤다. 쳤는데 안 쳤다. 국정감장에서 얘기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다. 최선을 한 번 다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길이 조금은 넓어집니다. 좁았던 길이 좁아지는 길이 넓어지면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 민초들 민중들은 뭐 있습니까? 같이 해야 됩니다. 저들은 권력이다 엘리트다 네트워크이다 이를 갖고서 그냥 완전히 품잡고 다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비록 일개인이지만 일개인이 플러스 일 플러스 일 하면서 백명이 되고 천명이 되고 만명이 되고 백만명이 되면 그 힘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힘이 바로 역사를 만들어왔고 우리의 삶을 개선시켜왔고 우리의 가정과 가족을 지켜왔습니다. 최은순 얘기 좀 할까요? 최은순 실제 기획자는 최은순이다. 명태 김희가 김건희하고 처음 만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크로비스트에서 장모 최은순과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사실상 나오는 얘기 최은순이 바로 바로 최은순이 실제 기획자다. 최은순이가 김건희도 키웠고 이것도 드러날 겁니다. 각종 사건에 사실상 많이 연루되어 있죠.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들 연이어 확산되고 있는데 TK 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 교수들 179년 안동대 교수들 대구대 교수들 보수의 심장 국민의힘의 기반인 곳이죠.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라 거덜낸 윤석열이 끌어내리겠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나라를 만들어놨다. 폭탄 수준의 인사참사다.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대통령이다. 중앙대학 교수들도 번지고 있습니다. 중앙대학 교수들도 169명 전주대학 교수들 104명이 시국선언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의 각지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양심을 걸고 학문의 자유를 부르짖던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고대 교수들도 정신 차려에 서서 바로 시국선언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윤석열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경제가 더 힘듭니다. 가계비만 늘어나는 서민경제입니다. 못살겠다. 갈아보자. 가계부채가 한국은행 발표인데 적달세 18조가 늘어난 1914조가 됐습니다. 3년 만에 최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담보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로 가계비시 18조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주택담보대출 없는 분들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여기 원금과 이자 갚느라고 진짜 너무 힘듭니다. 허리가 휩니다. 2021년 이후에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발표입니다. 1913조 8천억 현재 가계부채입니다. 윤석열은 김건희는 가계부채 없겠지 주가 조작으로 엄청나게 돈 벌어먹었으니까 네 여러분 주식 하신 분들 계실텐데 한국의 주식시장 한국의 증시가 수익률이 세계에서 꼴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별거 다 합니다. 원인은 바로 윤석열 때문에 그렇다고 윤석열 정권은 한국의 자본주의를 망치고 있습니다. 좌판이 사회주의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의 바로 후치고 자본주의의 핵심이 바로 주식시장 주식수익률이 세계에서 꼴찌라고 합니다. 자기만 세계 대통령 중에서 꼴찌면 됐지. 왜 우리 자본주의도 망가뜨립니까? 연간 수익률이 한국의 주식 마이너스 12.8% 그런데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포항입니다. 미국은 24%에 플러스 대만도 38%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15% 일본은 14% 한국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12.8% 누가 한국의 주식을 사겠습니까? 누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주식을 살 때는 왜 삽니까? 그 주식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그 기업이 생산활동을 벌여서 기업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주식 사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단순한 논리인데요. 그러나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한반도는 불안하죠. 윤석열 정권은 불안하죠. 즉흥적이죠. 예측 가능하지 않은 정권이죠. 무당과 미신 점쟁이들에 의해서 국정운영이 된다는 사실들이 자꾸 폭로되죠. 어떻게 주식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다 미국 증시나 다른 나라 증시로 빠져나가고 있다. 실제로 윤석열 정권 때 바이든하고 협잡해서 미국에 투자하고 그래서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한 나라 1순위가 어딘지 아닙니까?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입니다. 국내의 일자리 창출에는 관심이 없고 큰형님 바이든이 하라는 반대로 그쪽에 투자해서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기록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재명을 이재명이 죽을 때까지 기소하자. 경찰이 무혐의로 판결한 것을 검찰이 다시 기소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했을까요? 법인카드에서 과일 썼다. 과일을 썼다. 샌드위치를 놨다. 법인카드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손님들 오거나 사무실 직원들이 업무 중에 점심 시간에 그게 뭐 이렇게 여보세요. 검찰 나으리들 당신들은 일하다가 급하면 샌드위치 안 사다 먹어요? 여보세요. 검찰 나으리들 당신들은 손님 오면 음료수나 과일 대접 안 해요? 이야 진짜 참 다 자기 개인 돈으로 아 특할비가 있구나 아 미안합니다. 특할비가 현찰로 쓰는 거 그 생각을 못했네. 경찰에서 이게 문제 삼기 어렵다. 그래서 포기한 사건이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왜 검찰은 이때 딱 맞춰왔고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로 과일을 샀다 샌드위치를 샀다 1억이 넘는다. 왜 또 이 얘기를 하면서 기소하고 언론 프레이에 들어갔을까요? 언론은 좋다 그러고 말이죠. 모든 언론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당했다. 이재명이. 다시 이재명 대표의 악마화를 시작한 거죠. 왜 법인카드의 내역이 어떤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라는 얘기를 쓰는 언론 제가 못 봤습니다. 민주당에서 얘기했다. 그 정도 코트만 달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또 다시 한번 언론과 검찰과 기습권 세력들이 이재명 중기 한성진 부장판사가 기소하면 유죄 때리잖아요. 골프 쳤다 안 쳤다 이거 갖고 뭐예요. 징역 1년을 때려버리잖아요. 검찰 신났습니다. 판사는 우리 편이다. 판사 그만 둔 다음에 우리 로품으로 와. 내가 매겨살릴게 다 걱정하지 마. 김건희 노폼도 있어. 우리는 한 편이야. 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공작 조작 기소하고 법원은 방망이 두드리는 와. 이것이 박정희 전도한 시대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법원의 판사들은 법정에서 폼 잡고 말이죠. 방망이 두드리고 판사가 여러분 법정에 가보신 분들 있지만 판사가 입장하면 방청객들 스탠드업 시킵니다. 일어나세요. 뭘 일어나. 일어나. 존경해야 일어나지. 네. 그러면서 우리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시청자분들 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포기해라. 얘들 안 된다. 윤석열의 선제타격 이후에 검찰이 계속해서 후속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세요. 국민 여러분. 우리 검찰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사법 카르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건 조작하고 기소합니다. 니네들은 백성들은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 뭔 지표를 나가. 건방지게. 이러나 해.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란 국가지도잖아. 애초 기대하지도 마. 그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니. 우리가 있는데. 자 그럼 존경하는 검찰총장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들 법인카드도 펑펑 썼겠지만 특헐비가 있었습니다. 현찰이 있었어요. 금고를 열면 현찰이 확 쌓여 있었습니다. 70억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인수증만 인수증도 제대로 안 쓴 모양입니다. 한 번에 가장 많이 쓴 금액이 1억 5천만 원 전액 현금입니다. 법인카드 쓰실 일이 썼겠죠. 또 검찰 법인카드 엄청나게 썼겠죠. 그것도 현찰도 있습니다. 마구마구 사대입니다. 그거 누구 돈이에요. 윤석열 아저씨 누구 돈 이었어요. 한동훈 아저씨 누구 돈 이었어요. 심우정 아저씨 누구 돈 이었어요. 우리가 낸 세금 아니에요. 우리가 핏담 흘려서 이러한 대가로 당신네들이 펑펑 돈 썼어요. 떡값 돌리고 수고했다고 마치 조폭 대장이 조폭 부하들에게 명절날 봉투 하나씩 나눠주듯이 법률 통제가 벗어난 초법적인 예산입니다. 국가재정법상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이제 와서 법사위에서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하자.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논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할까요? 아니면 또 조금만 삭감할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저는 아마 전액 삭감 못할 거라고 봅니다. 법사위에서만 전액 삭감시킨 것이지요. 예결위 소소위에 들어가서 그래 국민들이 이렇게 하니까 조금만 삭감합시다. 또 펑펑 써라. 검찰총장 비서실에다 갖다 놓고 펑펑 쓰고 다가오는 명절에 나눠가줘라. 집에 갖다줘. 윤석열 검찰총장 하루에 3억 6,800만 원을 쓴 적도 있다. 80명에게 나눠줬다. 그 주미애 장관이 친구 배제시켰을 때 이때에도 윤석열은 특활비를 챙겨갔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민주당 일각에서는 사법부 공격을 자제해야 된다라는 얼뜨기들이 있습니다. 법원 건드리지 말아라. 법원 판단에 직접적인 공격을 자제해야 된다. 법원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게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법리 공방만 합니까? 당소심해서는 이길 수 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선거 공판 무죄가 나올 수 있다. 법리적으로는 그렇죠. 법리적 판단을 안 하는 곳이 바로 법원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일반 형사사건 민사사건은 하시겠죠. 그러나 이재명에 관련된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는 정치 법원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판사가 정치에 개입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을 존중하라고요? 한 의원은 민주당의 의원은 주적은 윤석열이고 김건희고 검찰이 사법부가 아니라고요. 이미 한패라는 게 드러났는데 이런 소리를 왜 합니까? 도대체 이분들 초록이 동색입니까? 검찰과 이사회의 특권층 바로 이 특권 카르텔은 법원과 검찰이라는 점을 한치도 잊지 말고요. 사기당하거나 언론의 그 시야를 흐리게 만들기 마십시오. 자 이들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거에 징역형을 때린 결과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여권이 박수치 부르지 않았습니까? 박수친 이유가 잠시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론조사 꽃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는데요. 윤석열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소폭 상승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긍정평가가 27.7% ARS죠. 그리고 전화면접조사도 19.9% 그게 그건데 고만고만한데 이들은 아마 이걸 또 보고서 박수치고 폭탄주 한자씩 하겠죠.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에 고무돼서 보구수층이 구구보수층이죠. 구구보수층이 결집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잘못하고 있다는 79.5% 71.4% 여러분 가운데 라인이 있죠. 밑에가 ARS 위에가 전화면접조사입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ARS는 고관여층들 각 진영에서 이런 조사에 참여하는 거고 전화면접조사는 중도층도 포괄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내드리는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들이 이재명 재판에 더욱더 압력을 넣으면서 그래서 징역형이라든가 가진 수단과 행포를 부릴 것이다 라는 예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도 돌려받겠죠. 포를 그렇게 해서 이재명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천만입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이재명 대표 때문이 아니죠. 워낙 못하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뭘 상식적이고 그리고 나타난 게이트라든가 명태문 사태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인데 그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유치하신 유화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 번 강진구 기자 나왔을 때 같이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건희가 상대한 역술인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JTBC에서 보도한 건데요. 위기 때마다 역술인들에게 아니면 무당들에게 전화를 돌렸다는 것이죠. 나 감옥 가요? 물어봤다는 겁니다. 작년 12월 달에. 감옥 가는 건 두려운 모양이에요. 이 사람의 인터뷰에 따르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대선 후보 캠프 시절에 역술인들이 드나드는 무당들이 드나드는 캠프가 따로 있었고 한 대여섯 명이 있었다는 전원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이 이루어지는 이재명 대표 선거권이라든가 각종 현안들 이 부분은 무속위에 심취한 김건희의 신념입니다. 여러 명의 무당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그것이 신념화되는 종교화되는 믿을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역사를 알겠습니까? 아니면 국민을 알겠습니까? 아니면 합리성과 과학성을 이해하겠습니까? 오직 무속에 심취해서 그 무속에만 매달리고 그걸 통해서 국정운영을 하고 인사를 하고 정책을 펼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한테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또 정말 기분 나쁩니다. 하나의 감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무속적 김건희의 무속적 신념으로 대한민국이 운영된다는 처참한 현실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고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급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군산복합체계 장악당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잉 취임의 약 2개월을 앞두고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돌이킬 수 없는 전쟁으로 만들기 위한 공작에 그리고 협잡에 착수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리마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렸죠. 사전 포석인 것 같은데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미사일 공격을 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바이든이가.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인기가 끝났는데 그리고 미국 민주당은 이번에 심판받았죠. 국제주의자 군산복합체에 장악되어 있는 미국 민주당이 미국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심판받았는데 전쟁광들 아닙니까?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쟁 러시아도 물론 푸틴도 이 부분에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왔고 다시 그 2개월 동안에 돌이킬 수 없는 세계대전으로 만들려고 하는 흑책이 그러면서 제3차 대전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외신들이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기획한 대로 남북 대리전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한반도로 옮겨가려고 하는 이 작전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에이펙 회의 때 가서 윤석열이가 이시바가 트럼프 면담을 신청했더니 이런 지하에 거절된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의 장남이 이건 대못받기다. 전쟁에 대한 대못받기라고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백악관 오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대못받기를 바이든 행정부가 하고 있다. 일부 한국의 소칭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진보 언론들은 미국 민주당이 아직도 아직도 평화를 사랑하고 세계의 평화의 수호자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속칭 리버럴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잔혹하고 자기의 국가 이익 그리고 군산 복합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래왔던 것이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김재원 전 최고의원 그리고 주진우 국회의원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11월 15일 날 이뤄졌던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거에 대해서 징역형이 떨어질 것이다. 예측했는 게 맞아버렸죠. 다음 주 월요일 11월 25일도 한동훈이가 법정 구석이 될 거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일이 과연 발생할까요? 여러분 걱정도 많이 되시고 분노도 치밀시고 법리가 필요 없는 한국의 법원이 돼버렸습니다. 법리를 무시하는 이 문제도 우리가 어제도 짚어봤습니다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을 구속하지 못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논리는 뭐냐 하면 지난번 국회에서 영장체포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죠. 그 수박들 많이 있을 때 여다가 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됐는데요. 그때 같은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번에 월요일날 동사건에 대해서 징역형이 때려지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법정 구속시키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압박하는 거죠. 한마디로 압박하는 겁니다. 무서운 압박이고 자기네들이 살 길이 이것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닌 것이죠. 이재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부활할 것입니다. 칼날 테러에서 면도날인가요? 칼날 테러에서도 생명 육체적 생명이 끊어질 위기와 넘긴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러면서 지금까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얘기하는데 국회 21대에서 22대로 바뀌었죠. 아주 상식적인 얘기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변호사한테 자문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회기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때 통과됐던 체포동의안을 갖고서 이번에 재판에서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얼토당토하는 논리들 이것을 통해서 또 재판부의 압박을 가하는 이런 형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국회도 바뀌었고요. 회기도 바뀌었는데 지금은 재판 상황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수사 상황이었고 그리고 만약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법정 구석을 시도하고 시키려고 하면 재판부가 사전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야 됩니다. 그럼 다 이제 뽀로인 하는 거죠. 그러나 하여튼 뭘 상식 골프를 쳤니 안 쳤니 국토교통부 공문이 드러났죠. 어떤 공문이었는지 증언도 나왔고 이 문제를 갖고서 수원 지법이죠. 형사 13분가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라든가 그리고 헌재판례도 무시하면서 내렸던 판사들입니다. 걱정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러나 만에 하나 이들이 진짜 완전 무리수를 둬서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그렇게 오랫동안 수색했잖아요. 압수수색하고 도주할 우려도 없는 이재명 대표에게 법정에서 철퇴를 가한다 그러면 전 국민적 항쟁에 부딪힐 것입니다. 자충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부메랑은 바로 이어서 윤석열 뿐만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관련자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제가 확언합니다. 그러니 까불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시고 까불지 마세요. 까불까불 한동훈 지금 이번에 징역형 선거도 국민들이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복잡하게 얘기를 해요. 복잡하게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골프 쳤니 안 쳤니 국토교통부에 공문이 세 차례인가 왔는데 그게 협박성이었니 아니었니 이런 주관적이고 인지적 감정과 판단을 갖고서 측량을 해왔고 법원에서 징역형을 때린 겁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몇 점 몇 탕 이런 거 골치 아프시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들은 이재명 대표의 과거의 대선 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대통령 선거에 나갈 유력 대선 주제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는 이 걱정과 우려 불안 이것 때문에 총공세를 해서 법원에 압박을 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명태균 사태가 명태균을 감옥에 집어넣어도 계속 터져나옵니다. 민주당에서도 녹취록을 계속 까고 있고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릴까요? 명태균은 들어가기 전에 시차인의 어느 기자에게 김건희 육성파일과 윤석열과의 공적 대화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른 언론에서도 이 얘기를 했죠. 하여튼 어제 민주당에서 폭로한 윤 대통령 지방감은 나는 지 마누라에게 간다. 그래서 윤석열은 내 있으면 저 새끼 저거 또 안는깁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나한테 대통령 되기 X같이 어렵네. 정권교체 장난 아니네. 윤석열은 술초 먹으면 남자다. 라고 또 명태균이 얘기를 했습니다. 윤한옹 문제도 나 때문에 짤렸다. 비서실장 안 된다. 다른 기사가 있는데 차원지검이 워낙 공천개입 윤석열과 김건희와 명태균의 공천개입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피한 사항이다. 그리고 사세형이라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과 명태균이 친분 뒷받침되는 영상도 확보됐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계속 윤석열 뒤에 따라다니는 명태균을 찍은 사진들이 나오고 있죠. 명태균 김건희에게 돈복두 두 번이나 받았는데 이게 처음일까요? 코바라 콘텐츠 부분 들어갑니다. 대통령 전흥열차 KTX 특별열차 에도 탑승하셨다고 합니다. 누가요? 명태균 이가. 창원산단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했다. 그래서 지금 홍남표 창원시장도 수사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수의 녹취록과 영상과 증거가 있는데 이것을 검찰이 뭉개한다고 해서 쉽게 뭉개질까요? 아무리 감옥 안에 놓고서 입 닥쳐 입담으로 입틀막 해도 터져나오는 뚝을 막고 있는 구멍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몇 분들에게 제안하고 방송에서도 제안하는데 여러분 내가 이재명이다 그걸 챌린지라 그럽니까? 그걸 계속해서 온라인에서 퍼뜨리는 거 카톡방이나 온라인 상에서 내가 이재명이다 이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립니다. 국회의원 몇 사람은 들어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이재명이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일개 부장판사의 법관의 역사를 거스르고 나라의 운명을 거스리고 우리의 국가 지도자를 침몰시키는 판결 선출되지 않은 마지막 권력 법원이 선출된 우리의 지도자 대중의 지도자 국민의 지도자를 완전히 침몰시키려고 하는 책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특권집단 바로 그것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 법원입니다. 이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와 검사는 초록의 동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바로 사법 카르텔의 이론이었고 이들이 얘기하는 법은 우리 국민을 지키는 법이 아니고 바로 특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고 장치라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통제하고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헌법적인 권력 행사는 국민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검사뿐만이 아니라 법원까지 판사의 판결 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특권정치대 국민의 국민정치와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지치실 겁니까? 여러분 이 싸움에서 낙담하실 겁니까? 이 싸움에서 낙담하고 우리가 저버리고 이재명은 또 재판받게 되면 아웃되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러한 얘기들이 나돌면 안 됩니다. 이재명의 국민정치 그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누구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똑똑하거나 그러지 않거나 바로 국민이라는 존재 그 자체로서 주인이고 자기 실현을 한 것입니다. 자막 좀 보여주십시오. 존재로서의 국민 바로 이재명의 국민정치입니다.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나 재벌 2세나 3세나 명문대학을 나왔거나 대학을 나오거나 안 나왔거나 직업이 어떤가 엘리트거나 아니거나 다 바로 국민입니다. 바로 국민으로서의 존재 그것이 바로 국민정치인 것입니다. 의식적이고 이념적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국민 이제 이념의 시대에서 존재의 시대로 세계사적 흐름은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오뚜기 정책 다시 일어나는 이재명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재명도 돌파할 것이라고 믿어오심치 않습니다. 조금 전에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 해방 이후에 한국현대정치사에서 획기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 될 수 없었던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사법살인을 당했습니다. 노무현 법원에 잃어버렸던 법원에 국민이 이재명까지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이전에도 여러분들 유신판사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스스로 알아서 권력 앞에 굴종하고 한편이 이재명이 되어왔습니다. 이재명이 되어왔습니다. 수도이전 위헌 판결 냈던 법원입니다.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온 국민이 바라고 있었던 수도이전 해야 된다. 이것을 위헌 판결 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지방 불균형의 시대 국토 불균형의 시대를 만들었던 그 기득권 집단들이 바로 법원이었습니다. 저는 민주당 계신 유사 출신 의원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다 법리적으로 무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드러났듯이 이것은 법리공방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의 기득권 수호 그리고 이재명 정치생명 끊기 위한 재판이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주 월요일 25일 이후에 공직선거 재판 항소심 또 대법원 그 이외에도 무수한 재판이 열릴 것입니다. 이때 법리공방 갖고 따질 것입니까? 이번 재판은 절대적으로 법리적 공판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법리상으로도 엄청난 문제를 내포하고 드러냈던 것이 이번 재판입니다. 합니다만 현재 법원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법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골프를 쳤다 안 쳤다 협박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이 어떻게 징역형이 됩니까? 이러한 재판부가 바로 이재명 재판부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2시간 동안 민주당의 대변인 멘트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대책이 없었다는 겁니다. 김건희와 이 집단은 죽을 힘을 다해서 자신들이 감방 안 가기 위해서 결합할 짓을 다하고 공작과 조작과 몰상식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들을 국정운영해 그리고 법원에도 뻗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도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저희 뉴스 커멘터리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떨 것이냐 그리고 법원의 역사도 사법부의 역사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대책이 없었습니다. 향후에 벌어진 무수한 재판과 법원의 심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한동훈이가 생중계를 하자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주진우는 얼마 전에 징역 1년을 예측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게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한동훈이가 생중계를 주장했겠습니까? 어떻게 주진우는 딱 맞췄습니다. 1년을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이 정권은 정말 상식적으로 가늠이 안 되는 정권입니다. 합리성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는 정권입니다. 권력이 할 수 있는 공작과 조작을 일삼는 정권입니다. 이 본질 본체 이걸 한시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충분히 이 정권은 법원과 협잡해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이것이 무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일개 판사가 부장판사가 이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까? 무죄 아니면 벌금형이다라고 누구나 다 예측했는데 징역 1년형 집행유예까지 때렸습니다. 이들은 너무 반발이 클까 봐 법정 구속까지 안 시킨 거다. 그리고 회의 중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마저 저는 들리죠. 그래서 국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봐왔습니다. 해방 이후에 김구 선생이 암살당하고 여운영 선생 그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다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조봉암을 이승만은 사법살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물론 국민이 만들어내고 국민이 함께 가는 역사지만 그 속에서 국가 지도자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김대종 시대에 충분히 봤습니다. 김대종 시대에서 많은 부분이 달라졌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IT 산업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 점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문제제기를 합니다. 왜 이들은 많은 율사들 변호사들이 얘기한 거고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얘기한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있고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 헌법 판례에도 나와있는데 왜 이들은 그걸 무시했냐 이들이 몰랐을까요? 서울대학 나오고 말이죠 판사자가 십몇 년씩 한 사람들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한상진 부장판사 주심 이학인판 배석 방면판사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이 판례도 안 들여다본 사람입니까? 공직선거법 이라는 것이 낙선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선자가 경력이라든가 허위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당선에 영향을 미치면 공직선거법 이방에 대해서 엄격하게 재판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골프 쳤다 안 쳤다 국토부의 여러 차례 공무원이 협박으로 느껴졌다 인간의 주관적 판단과 주관적 인식 이걸 청량화시켜서 판결 내리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검찰의 조작수사에 기다렸다는 다시 호응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리입니까? 호응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력 테스트 재판이 됐습니다 하여튼 뭐든지 다 테스트합니다 바이든 날리문부터 시작을 이건 국민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선거 때는 말에 의해서 정치인들은 얘기하고 그 언어와 말로 유권자들이 판단을 내립니다 이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예 과연 낙선한 후보자의 발언이 얼마나 선거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정규제 보수농객 정규제도 얘기했습니다 이건 낙선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대법원 판례와 헌재 판례도 무시한 재판부 법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거짓말은 세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윤석열의 거짓말을 아시는 분들 채팅방에 좀 올려주십시오 제가 조사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하다가 김건희 자기 부인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구약성서 외운다 후보 시절에 한 겁니다 이거야만의 허위사실 아닙니까? 왜냐하면 김건희가 당시에 7시간 녹취록에 나오면서 모든 악행과 범죄 혐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드러났을 때 바로 구약성서를 외운다 무당에 빠져있다라는 얘기들이 돌 때 윤석열은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 구약성서를 외운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 아닙니까? 도이치 주가 조작 이것도 주가로 조작을 해서 돈을 해먹었다 오히려 손해받다고 했습니다 이거 23억 자기 장모하고 나눠서 먹었다는 거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에서 내장물은 누구에게 10원 한 장도 피해주지 않았다 천만의 말씀 법정에서 사방으로 뚫려서 구속됐습니다 명태균 최근에 왔을 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몰랐다 명태균 녹초리기 펑펑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날리는 등 사기성 대국민 사기 거짓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골프 쳤다 안 쳤다 국토부 공무원이 협박같이 느꼈다 안 느꼈다 이거 갖고서 징역 1년형을 때려요 천만 더 이상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수농객 정규제도 우려했던 거죠 두려웠던 겁니다 이러다가 사회가 이상해질 수 있다 그래도 그나마 법이라는 것 보수들은 법이라는 것을 존중하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법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법을 지켜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러한 풍토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걸 보수농객 정규제가 걱정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 낙선자고 이미 유권자 판결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마디만 얘기하고 우리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우영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이대로 가면요 이 정치 얘기 말고 경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원화 가치가 주식 가치가 9%나 폭락했습니다 이제 후진국 대열로 갑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후진국이라는 거고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고 한국 경제 체력이 버티지 못하는 것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특히 트럼프가 되는 바람에 원화 원달러 한율은 1450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피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지가 지수와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하나가 크고 있습니다 후스닥은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 하나가 폭이 큽니다 도대체 무슨 나라 왜 그런가요 도대체 뭘 잘못했나요 우리 국민은 열심히 일하고 아침부터 방주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내수 침체와 수출까지 부진합니다 이제는 그런데 정부는 경기가 회복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가, 가계 고물가 고금리 고한율에 쓸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윤석열 정부는 경기가 회복 중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만 현안이 돼 있습니다 사법부는 뭡니까 우리 사회의 마지막 부르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게 마지막 부릅니까 정세가 뒤바뀌고 국면이 뒤바뀌고 김건희와 윤석열은 화면에서 지우려고 하는 이 정치 재판 아닙니까 이미 언론은 이미 언론은 편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윤석열과를 균형 진애들이 얘기한 균형 양쪽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큰일 했습니다 정말 사법부가 무슨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릅니까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법원을 믿고 국가 기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한심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국민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